블랙핑크의 멤버 리사 씨가 프랑스 출신의 DJ 겸 음악 프로듀서인 디제이 스네이크의 새 싱글에 참여합니다. 리사 씨가 참여한 곡은 SG로 오는 22일 발매를 앞두고 있는데요. 얼마 전 디제이 스네이크가 SNS를 통해 티저 영상을 공개하면서 리사 씨를 언급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디제이 스네이크는 지난 2015년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최우수 댄스 일렉트로닉 음악상을 받은 프로듀서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면서 대중성과 음악성을 동시에 인정받고 있는데요. 2019년 블랙핑크의 LA 콘서트를 직접 관람한 적도 있다고 하네요. 2019년 블랙핑크의 LA 콘서트는